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입니다. 오늘의 비밀를 읽겠습니다. 오늘의 비밀를 읽겠습니다. 오늘의 비밀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전해요. 디모대전사, 디도사. 바울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1. 파울이 가르쳐요. 죄송합니다. 파울 spread the gospel while traveling around the world. 많은 people wanted to listen to God's word, but there were people who didn't like Jesus. 파울 kept preaching about Jesus. But still, some people didn't like it. 파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파울을 감옥에 가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파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집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파울을tał 리듬을 할 수 있습니다. 파울을 틀고 판매 전 bibいて 교사는 갓으로 기록을 했죠. 파울을 피해 보자는 Ryu의 후에 사포 EPI을 찍고 파울을 잃지 않았죠. 파울이 지점이 다 이케를 보낸 숙으로 가르치기 2007. 파울을 피해 보자는 대로 갓으로 이케 지역을 전체에 가르치기 전화해뒀 수 있을 때 파울을 피해 보자는 estaba Projekt 방식으로 전화합니다. 파울은 갓으로 이케 French으로 가르치기 이케 개 house.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세상의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전했어요 또한 틈틈이 교회의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진짜 많은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쓰고 감옥에 나와서도 쓰고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도 쓰고 그래서 아마 이게 디모대전서가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바울은 인해 의미로 살아가고ances 바울은 많은 veterans입니다 바울은 Good News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시고 Ts인의 와인 바울이 어떤 Nietத으니 내가 Standing Kn list einges지 peas에 연기이며 바울은 여러 가지 errandся 바울은 성경이 마 바울을 계속itäten 디모델뿐만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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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